네 안녕하십니까 초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. 오늘은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지금 온통 자금 출처 조사한다. 자금 출처 조사한다. 재산 취득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금 출처해서 변칙 증여 여부를 확인한다. 변칙 증여로 고발하겠다. 노이로제죠. 지금 제가 볼때는 이런식으로 역사상 이렇게까지 했던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그냥 노이로제에요. 노이로제 제가 볼때는 이 공권력을 아무리 칼이 있어도 함부로 휘두르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뭐 재산 취득만 했다면 부성단 취득만 했다면은 막 달라 들으니까요. 부동산 취득 안해도요. 국세청은요. 저 사람 내가 언제든지 자금 출처 조사 할 수 있어 라고 맛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한번 봐 볼까요.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전산앱에 입력되어 있어요. 모든게 입력되어 있어요.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제가 이렇게 잘못한 거 잘한 거 이런 것이 저기 하늘날의 천장고에 전부 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대차 대접회로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.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상까지 제 조상까지도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설령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잘못한 것이 더 많아도 마이너스가 나와도 조상이 좋은 일 많이 해 가지고 플러스가 있다. 아 그러면 조상의 플러스하고 내 거 마이너스를 상기를 시켜 가지고 그래도 플러스가 되면은 저는 나쁜 놈인데 그래도 잘 산다 라는 것이 되는 거고 조상의 음덕으로 근데 제가 아무리 잘 살아도 조상이 마이너스 해 놨으면은 그 과부를 또 내가 받게 된다 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금생에 사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한 거 이런 거를 다 이 경신날 경신일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고하는 그 주체가 항상 제 몸속에 있다고 그래요. 옛날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로 뭐 도 닦는다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로 보면은 그래서 경신일에 하늘나라에 가서 보고를 하니까 그때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을 딱 감아 잠자는 시간에 딱 보고를 하는데 즉시 그러니까 그날 만큼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있으면은 보고를 못한다. 그래서 경신일을 그렇게 중요시 했다고 그래요. 뭐 도 닦는 사람들 이야기로 보면은. 그런데 마찬가지에요. 이게 우리나라 국세청에도 전산회가요. 한나라의 천장 것처럼 저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저 본인은 이 본인부터 해 가지고 처 그 다음에 자 1 2 3 4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쪽으로 친족들 인척 혈족의 사천막 이렇게 인척까지 이렇게 다 돼 있다 이거입니다.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부채를 상한 금액이 있는지 현금 증여한 그것이 있는지 예금을 증여한 그게 있는지 해외에 송금한 게 있는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현금 영수증을 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썼는지 그 사용액을 안다 이거에요.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? 옛날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 준다 해 가지고 막 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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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재정권 때 막 쓰라 쓰라 해 가지고 소득 파악해 놓고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다 소득이 파악이 되니까 과세가 되는 거죠.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은 막 이렇게 큰데 세금 낸 건 얼마 안 됐다 이거에요. 그러니까 세무조사 나간다 아 자금 출처 조사 나간다 이거에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 자료를 잡아놓고 이제는 이제 별 다 자료를 축적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? 소득공제 해 주기가 아까우니까 안 해 주려고 하다가 이제 또 여론의 문매를 맞았잖아요. 그러니까 국가라는 속성이 이래요. 어떻게든지 그 세금으로 어떻게든지 거두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 뭐든지 재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파악을 해 보고자 그러니까 미끼 줘 가지고 알아내고 그러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 이제 쉽게 미끼에 탁탁 걸려 가지고 지금은 뭐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래서 이 신용카드 매출액이 다 100% 노출이 되면 비용은 어디에서 신용카드를 줘 가지고 시장에서 물건 사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에 가서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그런 게 현금 장사하고 그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막 완전히 노출되지 않으니까 훨씬 거기가 장사가 더 수익이 난다. 그래서 베트남으로 이민 간다 그런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금융자산 환산액이라고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원본을 환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를 이제 더 따져보고 뭐를 확인하는데 말을 하는 사람도 그거를 잘 말을 못 해요. 그리고 소득 증여세 납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돈을 쓰는 거죠. 돈을 쓴 내역을 보겠다. 내역이 얼마냐 돈을 쓴 거. 그러면 이 자금 원천이라는 거는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느냐. 부동산 양도했으니까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. 주식을 보유해 가지고 이쪽으로 소득이 들어온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다음에 골프 회원권을 양도했으면 양도한 금액이 들어왔을 것이고 임대보증금을 받았으면 그 부채가 발생했지만 돈은 들어온 거고 현금 외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증여 받은 게 있으면 돈이 들어왔을 것이고 주머니에. 해외에서 뭔가 입금해 준 게 있으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왔고 신고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세금 낸 거 보면 뭔가 소득이 있으니까 호주머니에 있는 거고 금융자산 환산액이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넘어가고요. 근제당 채무라는 건 어차피 대출 받아 가지고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. 그다음에 보험금 수령한 거 있는지.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쪽이 자금 원천 내 호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금액에서 내가 내 호주머니 밖으로 돈을 쓴 금액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. 마이너스 해 보니까 돈 쓴 것이 훨씬 많아요. 돈 쓴 것이 훨씬 많다 이겁니다. 이게 30억인데 자금 원천은 이쪽으로 한 거는 10억 밖에 안 된다. 그러니까 30억 마이너스 10억 하면 20억이네. 아 자금 출처 20억이나 부족해?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해 봐.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를 나간다? 그러면 그게 세법상의 세무조사입니까? 이 부분부터는 이제 법리에요. 법리인데 그거는 제가 굳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. 그거를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부동산을 취득을 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.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이 자료 가지고 빼낼 수 있다 이거에요. 그러면 20억이 나왔죠. 20억. 자금 출처 혐의. 그러면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20억이 나왔다. 그러면 기준을 야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자금 출처 부족 혐의액이 20억 이상인 사람으로 해 봐라. 라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이 사람은 들어가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에요.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지만 과세 권력이 조세 권력은 무엇뭇 해야 한다로 통일을 대든지 무엇뭇 할 수 있다. 이런 재량권을 주면 안 된다. 왜? 그런데 조사자 입장에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뭔가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남용의 여지가 항상 있다 이거에요. 아니 조사. 지금까지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을 볼 때 지금까지 그러면 자금 출처 부족 혐의액이 이런 자료에 의해 가지고 자금 출처 부족 혐의액이 20억이었다 하면 옛날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 20년도 그런 식으로 그 기준 가지고 계속 그러면 조사해 봐라.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틀려요. 분명히 틀릴 것이다 이거입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러면 안 되죠. 기준이라는 거는 명확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부동산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평가 시가라는 거는 명확해야 돼요. 그거를 알기가 참 힘드니까 법에 시가 규정을 놔두고 그거에 따라서 신고하는 것 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.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법의 정관적인 요건대에 따라서 그 요건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그럼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그 법 근거 규정이 어디 있냐 이거죠. 그런데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. 자금 출처 조사로 해가지고 부족 혐의액이 이렇게 20억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세무조사 했습니다. 그러면 그 말에 판사님들도 그런가 그런가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니까요. 부족 혐의액이 부족하니까 세무조사 하면 되겠네. 그러면 거꾸로 이게 20억이 아니고 2억이라고 하면 그 재판장님, 판사님들도 걸려요. 걸려요.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기준이 이런 식으로 형평이 있으면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.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재량의 남용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.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다 이거예요. 우리나라 납세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. 자금 출처 조사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. 저는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법에 없는 요건이다. 이런 규정 이런 규정 이런 것이 다 법에가 그러면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가지고 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.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 부분이 외로 이렇게 불법 과정에서 너무 당연시하는 거예요. 이게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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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.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불법 중에 있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이게 결론이 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